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또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오 왕같은 제사장들이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오 전에는 극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류를 얻은 잔이라. 아멘 오늘 본문도 그럼으로로 시작되죠. 그럼으로는 3절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라는 내용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의 인자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자격을 획득하여 주의 인자하심과 허용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심을 그 사랑을 닫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면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옛 습관들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기만은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외식은 겉모습과 속이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세인들 그 대상들에 대해 가장 안타까움을 이렇게 호소하셨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척,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척, 거룩하지 못한데 거룩한 척,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이 필요 없는 척.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렇게 척을 하다 보면 이게 길어지다 보면 회개의 기회 자체를 놓친다는 거예요. 너무 척을 많이 하고 가면을 쓰고 포장을 하다 보면 이게 척한 자아상이 난지 아니면 내 진짜 자아상이 무엇인지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만큼은 척하지만 아니면 살 길이 열립니다. 혹 지금까지 사람들에게는 그런 척을 했다면 그 사람들 앞에서는 많이 부끄러울 수도 있죠. 이걸 한 번에 바꾼다는 게.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연약함, 가정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서 만큼은 척하지만 아니면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척했던 것들, 실력이 없는데 실력이 있는 척, 정말 내 마음은 불안한데 평안한 척, 그런 것들이 그러한 외부적인 요인들이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시는 때로 알고 주님 앞에서 만큼은 척하지 않아서 새로운 살 길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또한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벌이라 그러죠. 우리는 서로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말대로 되어요.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의 인격이고 결국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성장을 위해서. 우리 2절, 우리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생아가 엄마 젖을 먹지 않으면 성장은 유언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예배를 사모해야 하죠. 모든 생명체는 자라게 되어 있어요. 전쟁 중에도 아이는 자랍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도 아이는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새록새록 잠들고 엄마의 젖 무덤에 파서 엄마 젖을 먹고 전쟁 중에도 아이는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갓난아이가 있는데 전쟁 중이라고 지금은 별로 안 자라도 돼, 애가 안 자라고 있는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여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이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장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4에서 8절을 통해 베드로는 성도 개개인의 성장을 교회와 연합한 삶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4에서 5절이죠. 교회의 머리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소시입니다. 우리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각각의 산돌로서 한 건축물로 세워지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시대의 집들은 모두 돌집이었습니다. 각각 모양이 다른 돌들이 서로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져서 멋지게 한 집으로 지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산돌이신 그리소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출신 지역이 다르고 개성이 저마다 다르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 신앙과 성품이 다듬어지고 그리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 같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여 머릿돌 같이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꼭 요긴한 존재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로 공동체를 목양하면서 감사한 것 중 하나는 성도님들 신앙이 성장한다는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분 한 분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그러면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서울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도 매일마다 꾸준하게 읽으라고 독려해주는 그런 전도사님도 계시고 주변에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게 그때는 몰랐지만 이게 없을 때는 그리워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성장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 들을 때마다 제가 참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큰 교회에 그냥 등록도 안 하고 교회를 다닐 때라 이렇게 가족 같은 공동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말씀, 기도로 서로 독려하며 나아갈 때 언제 신앙적으로 성장하는지 이미 체험을 통해서 그 대답을 알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사막의 맹수는 무리에서 이탈된 양을 가장 먼저 노립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직격탄이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물질적인 고난도 있지만 영적인 공동체 그 무리에서 이탈된 양들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무리에서 양들이 이탈되고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기존에 그래도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지만 이 모임에서, 기도 모임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소홀해졌을 때 그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잘 알잖아요.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가족 중에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그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영향이 자녀들에게도 미치고 그것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힘 있게 독려해서 함께 격려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해야 되는데 한 명, 두 명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땡기는 힘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나도 힘든데 그냥 눕자. 여러분 눕기 시작하면 그 침대가 계속적으로 잡아당깁니다. 다음에는 의지가 있더라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의지가 있더라도. 그것이 우울증으로 가는 그 길목이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 가족들이 누우려고 그럴 때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은혜의 자리에 있게 정말로 그 가지가 붙어있게 우리가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방을 해야 돼요. 예방. 그런 징후가 보여질 때 예방을 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의 때가 될수록 코로나로 모이기가 힘들 때일수록 영적인 공동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떻게든 붙어있어야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성장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지금은 공기처럼 그냥 느껴지니까 나보로 성경 읽으라고도 하고 예배 나오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일상인 것 같으니까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이것이 없어졌을 때 그 받게 될 영적인 폐해와 고통은 말로 다할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떻게든 붙어있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이 새벽 내게 허락하신 사랑방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죠. 내일부터 이제 우리 밴드에 우리가 영상통화한 것도 캡처해서 올릴 텐데 삼겹줄 단짝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8절에 주의해야 할 표현이 있어요.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어떤 공동체든 은혜의 흐름에 동참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그룹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따르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리빙스톤 산돌이었어요.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 머릿돌로서 긍정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지만 여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좋으신 예수님도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로 인식되고 있다. 예수님 그 좋은 분이 부딪히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예수가 리빙스톤 산돌이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담이고 거치는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보면 우리가 순종 잘하고 믿음 좋을 때는 신나서 교회 오는 게 저도 그랬어요. 저도 거의 대학생 때 전도사같이 일을 했어요. 전도사같이. 청년부, 청소년부 거의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힘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졌다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게 기쁨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의무적으로 자꾸 숙제처럼 숙제처럼이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이 믿지 않는 자들처럼 순종을 자꾸 안 하다 보면 이게 부담되는 돌, 거치는 돌,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영적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때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온라인으로라도 오늘 새벽기도 이렇게 접속해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처럼 삼겹줄 무브먼트, 이사야 바이블 컬리지 등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함께 반응하는 성도님들이 가장 큰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뿐 아니라 이건 여러분들이 평생 붙잡아야 할 신앙의 원리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데는 여러분이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가장 성장할 것 같으니까 우리 10편, 23편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가장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부를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왔듯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을 가장 잘 사랑할 것 같은 충성되이 여겨서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주의 종들에게 기도 중에 감동을 주시고 어떤 영적인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 때 그게 우연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 가운데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가장 큰 은혜의 수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 가시든지 어떤 교회에 가시든지 이 사실은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에서 10절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우리 9에서 10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 목소리를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9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오 전에는 극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류를 얻은 잔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고난이 닥칠 때 대적들이 칼로 권세로 공격한다고 해서 우리 또한 똑같이 대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같은 고난의 때 안티 크리스천들이 그럴 때 이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이 칼로 무력으로 힘으로 대응해서 이기고 복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체성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기는 것이라고요? 정체성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태카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세상은 길어야 백년이에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세상의 고통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영화 다 같이 보았죠? 그 부활영화에서 그 이여령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 두고두고 묵상이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을 때 꽃길만을 걸어가셨습니까? 꽃길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오실 때부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그분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다고 일부러 채찍질하고 자기를 고통 가운데 몰고 가고 그게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통이 있을 때, 애매히 고난받는 상황이 있을 때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이라 권고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봐라. 고통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세상의 권세자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들을 할 때 그때 예수를 더욱 묵상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죠. 감히 저를 충성되어 여기셔서 그 길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정체성의 변화, 신분의 변화는 무엇으로 주어졌습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극류를 얻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덕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아이들 딱 봐도 귀공자 타입이 있습니다. 소위 부티난다는 애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고 이렇게 안정되고 뭘 해도 좀 자신감이 있어요. 그럼, 야, 참 쟤네 집은 좀 부유한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도 되죠. 부모님이 다 그것을 지원을 해주나?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 경제적인 어떤 배경이나 포지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부모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아이들이 뭐 그렇게 다 압니까? 저학년들, 초등학생, 유치원생들 그런 아이들. 내가 부모님의 진짜 사랑을 받는 존재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실 수 있으시다. 그런 게 아이들이 표현은 안 해도 있는 애랑 없는 애랑은 완전히 차이가 나요. 완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딱 가진 자들은요. 우리 지난 주일 설교 때도 들었듯이 마음 안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요. 소위 세상의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요. 여러분, 뉴스 같은 데나 이런 요새 많이 노출되는 그런 권력자라고 보는 사람들 다 얼굴 표정 봐보세요. 다들 웃고는 있지만 그 안에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정체성 때문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얼굴이 전도지예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똑같이 떨고 부안해동하고 울고 무슨 조금 좋은 소식이 있으면 막 그랬다가 그러면 다 죽을 것처럼 루터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반대의 직면에서 너무 시무룩해 있으니까 루터의 아내가 지혜로웠어요. 상복을 입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당신 그렇게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고. 그때 루터가 정신을 차렸죠. 아무리 반대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아멘이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역전의 명수. 십자가 죽음으로 다 끝난 줄 알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한 역전. 우리는 역전의 인생을 누리는 존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 매일 새벽마다 고난 중에 이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옛 습관들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여러분 숙제처럼 옛 습관들 버리려고 하면 못 버려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날마다 담금질을 해야 우리가 옛 습관들을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십자가 사랑. 그 인자하심이 모든 순종의 동기가 됨을 잊지 맙시다. 또한 영적 생명체는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함을 명심하고 우리의 성장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시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때 정체성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카신족 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제가 십자가의 그 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옛 습관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척하는 것, 내가 힘든데에도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이냐 척하는 것, 주님 앞에서만큼은 오늘 이 새벽에 솔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매히 고난받을 때도 우리의 정체성으로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와 정말 귀한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옛 습관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식의 죄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달려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그 문제를 아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문제 이상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만의 말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우리 안에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애매히 고난받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이 서울로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주의 사역자와 믿음의 교우들, 하나님 우리 사랑방 그리고 삼겹줄 단짝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떻게든 은혜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 그 영적인 역동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다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높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만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아버지여 그 광이로우심과 아버지여 인자심을 맛보하는 하나님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을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내비게이션 같은 길잡이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하나하나를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인자심 그 사랑하심이 우리의 모든 헌신의 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옛 습관들을 버릴 수가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외식의 죄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만큼만이라도 정직하고 척하지만 않으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이라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회개하고 주님 앞에 힘들다는 것을 토로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산돌 대신 머리돌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되셔서 우리에게 서울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의 모든 영적 프로그램의 제1순위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은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애매히 고난받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므로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평생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어떤 불이한 권력 앞에서도 주님 그 당당함과 담대함을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시다. 우리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우리 컴패션 그로잉 유의사여 그리고 우리 미션홈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화요 바이블 컬리지가 있는 날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병발 회복되고 은혜받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장소와 교육 장소 정말로 주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에도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그러한 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순적한 그러한 장소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통독 필사 구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로의 영적인 은혜 프로그램들에 내가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은혜의 수혜자가 되며 또 삼겹줄 무브먼트 단짝들 한 명 이상을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정 안에서의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전문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귀한 은혜의 시간 가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옛고부터 하나님 가스펠 청년부까지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셔서 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이라든 오프라인이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도 이 모임에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어있으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주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돌이키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 아버지 교육하는 장소 그 모든 장소 가운데 하나님 루디아 같은 하나님 평화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장소가 교회가 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 그 당당함과 품위를 하나님 아버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도 또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적인 하나님 파워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그 고통 가운데도 아버지 주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눈물로 나온 남중과 여정들 주님 주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이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깨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크신 능력과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이 드러나는 시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